제훈 아니 언어 언어만 문화 말고 문화 역사 이런 거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는데 아시아니까 언어만 비슷한 점 있어요? 단어만 비슷해요? 도속관 도속관 인본어 도속관 중국어 도속관 베트남어 두균 오케이 단어만 다른 점은 뭐가 있어요? 다른 점 차이점 다른 점 베트남어 일본어 이거 순서 다르죠? 순서 순서 문법 할 때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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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때 이거 있고 그리고 작은 점 설정 또 있어요? 나중에 생각해봐요 나중에 공부합시다 이거 나중에 조금 우리 생각하면 이거 알면 같은 점 차이점 이렇게 알면 좋아요 도움이 되었죠?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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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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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빛창balls 빛창 비권 수 concur 수술 스파锣 비 상순 spontaneously 상태 ие 중급, 중급, 고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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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 많아서 있습니다. 많아. 그러니까 20% 정도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오케이. 먼저 읽어볼게요. 현대적인 기적, 기술과 전통. 한국은 전통과 현대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혁신적인 건축물과 붐비는 인천국제공항으로 유명한 인천을 방문하십시오. 한편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은 마천루와 함께 전통적인 한국의 집 한옥을 보여줍니다. 읽어주세요. 네. 한국은 전통과 현대의 집 한옥마을은 마천루와 함께 전통적인 건축물과 함께 전통적인 건축물과 함께 전통적인 건축물과 함께 전통적인 건축물과 함께 전통적인 공이 있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메 philosophie였습니다. 한국은 전통적인 한옥마을 오는다. 한글자막 by 한영이 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발굴을 통해서 이초디언스에 대한 공개의 역할을 통해서 여기 현대는 현재 기적은 기축 전통은 한국은 전통과 현대성을 완벽하게 조화시켰습니다. 결합, 조화, 결합 이런 의미도 있어요. 결합시켰습니다.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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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합. 결합, 결합. 환하오, 환하오, 결합. 환하오, 환하오, 결합. 환하오, 환하오, 결합. 전통과 현대, 완벽하게. 환하오가 완벽하게요? 환하오? 환하오. 한국은 황복입니다. 황복. 황복? 황복. 황복. 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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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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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하오. 환하 ceiling 환한 건축물. 관측물. 땀. 긴 tourist. 관측문. 긴 쪽. 긴 쪽. 황 futtable gun. 건죽, 건축. 건축. 붐비는? 붐비다. 호화. 붐비는? 붐비는 뜻 알아요? 붐비? 사람 많은 붐비는. 인천국제공항. 산파이 국대 인천. 유명한 노이티엥 인천. 인천에 깨땀 방문하다. 방문하다. 찾아가다. 방문하다. 방문하다란 말 알아요? 방문하십시오. 이거 찾아가세요. 찾아가세요. 아니면 그냥 가세요. 그냥 가세요. 이거예요. 인천. 인천의 현대적인 도시. 그리고 한편 서울의 북촌 한옥마을. 중기도 한편. 중기도 공기도 한편. 북촌 한옥마을랑. 랑. 북촌 한옥 mapped 서울. 랑. 마을이에요? 바을. 마을. 마을. Tie it up. means he is a small nature of the town institution. 일본어로는 마을이 뭐지? 무라 북촌 한옥 오서울 종바이 종바이 이거 높은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마찬 룸 종바이 묘시하다 응응응 용어이냐 전통 한국 흑바 전통 용어이냐는 집 한국의 전통집 전통적인 한국의 집 한옥을 보여줍니다. 주와 보이칸 이거 칸 보이칸 보여주다 보이칸 용어이냐 쪽쪽 이거 마찬 룸 쪼이가 하늘 아니야? 하늘 쪽쪽은 오프이고 쪽쪽 쪽쪽 하늘 마찬 룸 마찬 룸 쪽쪽 하늘 네 마찬 룸 쪽쪽 오케이 용어이냐 오케이 매우 높다 네 매우 높다 오케이 쪽쪽 매우 높은 집 집 마찬 룸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퇴행백 가요 퇴행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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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요리 토요 퇴행백 퇴행 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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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사에 대한 이동을 써서 한국사에 대한 이동의 주인공과 한국사에 대한 것입니다. 한국사에 대한 이동의 주인공과 한국사에 대한 이동의 주인공과 현대권. 한국의 대한민국과 한국의 대한민국을 입장시키고 있다고 하더군요. 한국어 읽을게요. 한국의 자연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는 정치로 가득 차 있습니다. 교통의 경의로음 효윤적이고 교재 좋은 한국군 여행하는 것은 효윤적인 대중 독교통 시즈팀 교통의 경험을 감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요 도시 룬은 영경 한은 고수욱 년자 나 테토 시에 복잡한 지하 존 네틀완크 주요 도시 룬은 영경 한은 고수욱 년자 나 테토 시에 복잡한 지하 존 네틀완크 주요 도시 룬은 영경 한은 고수욱 년자 나 테토 시에 복잡한 지하 존 주요 도시 룬은 영경 한은 고수욱 년자 나 테토 시에 복잡한 지하 존 주요 도시 룬은 영경 한은 고수욱 년자 나 테토 시에 복잡한 지하 존 주요 여행하는 거 주요 여행하는거 이동이에요 주요 예양 간단해요 작고 간단합니다. 마오, 헤드헤, 지하통. 지하통은 교통이죠. 혜통은 뭐예요? 혜통? 혜통? 응. 제게. 제게. 효과에 있는 공공교통. 공공은 대중교통이에요, 대중? 공공과, 공동. 네, 대중. 보통 공공교통 이렇게 얘기 안 하고 우리 대중교통이란 말 써요, 대중. 대, 대중. 지하통, 공공, 이거 대중교통. 아, 대중교통. 이거는 있어요. 시설은 대중시설이라고 안 하고 공공시설이란 말을 쓰기도 해요. 공공시설. 시설은. 공공시설. 공공시설. 그러니까 공공, 대중 비슷한 말. 공공. 효과. 공공. 그 다음에 조줄라. 주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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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행. 여행. 아, 여행. 조줄라. 타오. 지차. KTX. 톡. 고속. 톡톡. 고속. 톡톡. 도까오. 고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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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겟노이 연결하다. 겟노이. 연결하다. 연결하다. 겟노이. 영경하다. 큰 도시를 연결하다. 큰 도시를 연결하다. 겟노이. 해통 뭐예요? 해통 뭐예요? 해통. 아까 또 나왔었는데.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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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오젠 땅. 지하철. 연. 따오젠 땅. 따오젠 면. 지하철. 연장. 열차. 지하철. 복잡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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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한 지하철을 체계도 있습니다. 도시. 도시. 도시지역. 푸푹지역. 도티. 라. 땀보. 쌤쌤. 도시. 백디추엔. 홍치. 이동하는 거. 백디추엔. 이동. 이동. 홍치. 트윈. 트윈. 뭐예요? 동등. 벨리. 아 벨리. 트윈. 홍치. 홍치. 트윈. 홍대. 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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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치도 좋다. 맛. 눈이에요? 눈. 음. 먹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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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경치 좋습니다. 아 아 아. 이동은 편리하다. 편리. 그러나 맛. 호응된 맛. 정치 좋다. 정치. 좋다. 정치. 한찐. 한찐. 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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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차로. 한찐. 한찐. 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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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X로 여행하는 것은 망 연결. KTX 노선. 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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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공간. 어. 공간. 어. 한국의 고향과 외국인 한국의 고향을 하세요. 지역 도와주다. 여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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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나라 자연의 아름다움도 보여줍니다 교통의 경이로움 경이롭다는 것은 놀랍다 놀라움 교통 효율적이고 정치적 한국 여행하는 것은 효율적인 대중교통 아까 대중 공공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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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시스템 forms 기능 지지 기능 지지 지지 공습 지지 지지 시스템 지지 대공원 대공원 복합 대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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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동 지주행 헨리아다 헨리아다 헨리아트 헨리아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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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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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 한국어로 자연 자연 두 년 두 년 두 년 자연 두 년 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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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주 간주 감사하다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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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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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알겠어요 이번에는 축제 마지막 축제 레호이 지금 베트남 레호이 베트남 휴일 한국은 내일 모레부터 휴일일거에요 한국은 설날 일본은 있어요? 휴일? 네 많이 있어요 아니 설날 텟 일본도 텟 있어요? 텟 텟 텟 일본 나이 텟 한국은 텟 텟 설날 설날 일본 일본 있어요? 일본 일본 텟 텟 텟 텟 텟 그렇습니다 휴일 휴일 쉬는 날 휴일 쉬는 날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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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니 나이니 응? 십 에이. 십 에이 잉. 십 에이 잉. 십 에이 잉. 오케이. 오케이. 나이 뭐 무이하이? 무이하이 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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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어 할께요. 축제와 축하, 문화적 화려함, 여행 일정을 한국의 생동감 넝치는 축제 중 하나에 맞춰 계획하세요. 연둥불 축제의 다채로운 연둥이나 서울둥둥불, 축제의 화려한 불빛과 같이 이 축제들은 한국의 따뜻함과 한대를 보여줍니다. 네. 동아리한. 네. 축제과 축하, 문화적 화려함, 여행 인천은 한국의 생동감 넝, 넝치는 축제 중 하나에 맞춰 계획하세요. 엔종 같은喜 영어 중심이 정적인 wurden Tôi 저는 도 fewer 오늘은 한국에서 촬영되고 있는데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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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10일은 밤은 밤 수정입니다. 아마 덴센이 연등축제일거에요, 덴센 로토스, 로토스 람 림무 아, 로토스, 연꽃, 연등 로토스, 알겠어요. 이게 다르네, 덴센하고 달라요 덴센 까지 덴센은 어두운거, 밤 덴센 덴 덴 덴 덴 덴 덴 덴 덴 항상 불빛 역조와 교화로 호외로 된 서울밤축제 그는 밤이죠. 밤 림브 림브 이벤트 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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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당 자연 보여주길 수 암압 따뜻한 암압 이해 각 손님을 이해 인정하다 인정하다 반대하다 각 반대하다 한국의 반대를 보여줍니다 한국인의 한국 사람의 따뜻함과 반대를 보여줍니다 목붓 남았네요 진짜 화려 연등 있어요. 연등불 이거 한국도 불교 불교문화 있어요 베트남도 있어요 불교문화 불교 주화 주화 문화 주화 불교 문교 문화 있어요 이거 5분 남았어요 내일 공부해요 나이마이 오케이 수고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use 안녕하세요 네